안녕하세요 사장님들 형님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이 시작됐어요 일하기 싫고 출근하기 싫고 그래도 어쩔어요 벌어 먹고 살려니까 또 출근도 해봐야죠 지금 저도 출근하고 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신입 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첫날인데 봐야 되겠네 어제 주말인데 잠깐 나와 가지고 차를 또 몇 대 도색이 끝나 가지고 갖다 넣었어요 오늘부터 날이 좀 풀린다고 그러는데 진짜 풀릴라나 모르겠네 이쪽이 응달이라 눈이 안 녹네 안녕 5274 가지고 왔지 5274 내일 출근할거 갔다 놨는데 여깄다 옆에 저 옆에 저쪽에 복궁 옆에 옷을 너무 춥게 입고 온거 아냐 오늘 첫 출근인데 열심히 하셔 출근하면 이쪽으로 오는게 아니고 저쪽 목공 쪽으로 가야돼 이거 말고 단열재 또 오지 않 했나 주닐이 안정 care 퍼런지 같은거 하 uneven 네 이거 맞습니다 어 저거네 짧은게 왔네 긴게 왔어야 되는데 저런 잘못했는데 매트 다 올려라 바닥에 놓지 말고 아 추워. 역시 겨울은. 머리 깎았어? 내가 이거 치우라는 지가. 저거 정리해서 치우라는 지가 지금. 다섯 번째 얘기하네. 일단 다 올려.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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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지. 쓸 수 있는 거. 시킨 거예요? 응. 쓸 수 있는 거. 추운데 양말도 안 신고 있어. 이제 되어가네 이것도. 이것도 되어가.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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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 오셨나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아니요. 그럴 겁니다. 네. 뭐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주행 충전을 해요. 네. 몇 자리에서 몇으로 가면? 25일에서 50일. 그럼 25, 50으로 가면은 4시간이면 충전되네? 네. 4시간. 4시간. 4시간에서 3시간. 태양광이 쓰니까. 3시간이면은. 완충되네? 네. 그래서 태양광 달려있고. 주행 충전기 높은 걸 써야. 충전 속도가 훨씬 빨라.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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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좋다. 야 그래. 바람이 안 부네 오늘은. 어제께만 해도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는데. 아이고 아침부터 바쁘네. 야 그거 빵빵빵. 그거 소리 나는데? 그러면 재현이 안 대리 이쪽으로 불러서. 여기 쪽에서 작업을 하고 지시해. 이거 막내 나오면. 저쪽으로 다 밀어서. 야. MDF 쓰는 게 아니지. 아휴. 추워. 아휴. 아휴. 나 왜 이렇게 춥지? 살이 없어서 그런가. 살이 빠져서 그런가. 아휴. 아휴. 전번. 전번. 전번주. 전번주. 기분 되게 좋았어. 이거 선반 짜가지고. 아휴. 이거 짜놓고 나서. 여기 공간을 활용하니까. 너무 좋아. 사무실도 짓고. 이 공간을 활용하니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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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임님이라고 얘기해. 아휴. 그래도 내공 있어. 이것저것 많이 해 보셔 가지고. 내공이 많아. 어쩌면 너보다 더 잘 할 수도 있어. 응. 아휴. 저건 마우스. 이제 봄 날 같은 해. 우리 사장님들. 회원님들. 누님들 즐거운 월요일 시작하시고요 우리 저 유튜브에 소소한 캠핑카 좋아요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여기저기 좀 홍보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월요일 저도 열심히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 제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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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